이델리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이버 얘기, 아무래도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선 일본 정부가 왜 네이버한테 라인아웃 지분 팔라고 하는 건지부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증시를 달구는 이슈이기도 하고 맞아요. 산업계 이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네티즌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봐도 국익 차원에서 정치적, 외교적 이슈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대로 사실은 문제는 네이버가 사실은 문제의 단초를 먼저 제공한 건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네이버가 50% 지분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죠. 거기서 사용자들, 또 거래처,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까지 한 총 44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추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라인, 야후가 쓰고 있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무성이라는 일본의 주무부처에서 라인, 야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려서 니들이 쓰고 있는 그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는 네이버가 문제가 되니 네이버하고의 네이버를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둘의 관계를 좀 개선해봐라라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죠. 그에 대해서 라인, 야후가 올 3월에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답변을 제출했는데 네이버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겠다. 그러나 우리만 기술로는 네이버를 대체하기 어려우니 필요한 시간, 한 2년 이상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니 총무성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너무 니들이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럴 바에는 네이버와의 모든 시스템 위탁 관계를 비롯해서 경영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까지도 개선을 하라라고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또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 어제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직권자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라인, 야후는 일본이 쓰는 메신저인데 라인, 야후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는 일본 것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한 어떤 국익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계기를 네이버 쪽에서 제공을 한 것은 맞다고 했는데 사실 좀 명분 잡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라인, 야후가 굉장히 일본 내에서 지배적인 어떤 사업자인 건 분명하거든요. 실제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유선 전화도 안 되고 핸드폰도 사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라인이 석 달 후, 지진이 일어난 석 달 후에 일본에 출시되면서 메신저가 굉장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위상이 확 올라가고. 맞습니다. 지금도 실제 쓰고 있는 액티브 유저가 한 달 평균 9,600만 명 거의 대부분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카카오톡에 정부 전자문서가 오듯이 일본 정부도 행정 서비스를 라인, 야후, 메신저를 이용해서 할 정도로 국민적 인프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또 하나의 애매한 문제는 라인의 포지션입니다. 라인은 지금 말씀대로 일본에서 13년 전에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대단한 유저들이 끌어모았는데 사실 이게 사용자만 늘었지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처럼 선물하기도 탑재하고 이커머스도 탑재하기 위해서 결제 서비스 라인 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까 라인 페이가 자리를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 6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야후의 페이페이라는 서비스와 제휴를 맺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네이버하고 야후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지분 출자를 해서 A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운영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라인 야후는 절반은 한국 기업, 절반은 일본 기업이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대부분 정부 공무원이 해당 기업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두로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기한 당사자, 또 들었던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문건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관방장관, 우리로 따지면 정부 공식 대변인입니다. 관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우리가 행정지도한 내용은 이런 거였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안의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했을 뿐이지 강제로 지분을 팔라고 경고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은 결국은 보안에서, 라인, 야후의 보안에서 네이버를 완전히 배제하라라는 거고요. 심지어 지배구조도 한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나눠가지는 거 말고 일본 기업으로 지배구조도 탈바꿈시켜라라고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단독 기사 내용을 보면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계속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시스템 위탁관계나 지배구조를 다 끊으라라고 일본 정부가 요구한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주권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담겨 있는 메신저 사업은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발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 그리고 어제까지 소프트뱅크 그리고 라인, 야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얘기들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여기 라인, 야후의 이해당사자가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 또 실제 회사인 라인, 야후, 여기 또 투자하고 있는 네이버 이렇게 삼각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건데요. 양쪽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엊그제, 어제 이틀 연속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핵심적인 라인, 야후, 당사자죠. 라인, 야후의 다케시 CEO 같은 경우는 모 회사, 즉 네이버를 말합니다. 네이버의 자본 변경, 지분률을 바꾸도록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그 전제는, 그 요구의 전제는 뭐냐면 가장 많은 지분은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한다. 결국 50대 50인 지배구조를 라인은, 네이버는 좀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가지는 확실한 어떤 우위를 가지는 지분률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입장 표명을 한 거고요. 어제 이제 지분을 사야 되는, 소프트뱅크 CEO는 네이버와 지금 지분 변경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실제 얘기했고요. 7월 1일,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1일까지 결론을 내고 싶다. 결론을 낸 마지노선을 한 두 달 정도로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네, 말씀대로 사실은 일본 정부하고 엮여 있는 거고 사업을 일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발언했다가 일본 정부의 심기를 다시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본 국민 정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계속 취재를 해야 되니까요. 네이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 정부하고 공조하면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중장기적인 네이버의 성장 전략에 맞춰서 어떤 대안을 세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넘겨짚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라인 야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메신저 사업 외에는 크게 돈 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라인 야구가 동남아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유저가 한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은 메신저를 매개로 해서 간편 결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커머스죠. 그다음에 웹툰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일본 사업을 떼내고 돈이 되는 동남아 사업은 계속 네이버가 가져가는 이런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결국은 일본 행정지도에도 부합되고 동남아 사업도 지켜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이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떤 누가 지금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걸 겁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Z홀딩스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홀딩스라는 라인 야후의 지분을 50대 50%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정 지분을 Z홀딩스 소프트뱅크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기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는 사실 우리는 대단한 테크 회사처럼 알고 있지만 투자 회사예요. 여러 테크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회사일 뿐이지 기술력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거든요. 결국 네이버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손을 떼버리면 라인 야후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기술력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경영권만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쪽에 넘겨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50% 중에 일정 부분 지분율을 소프트뱅크로 넘기고 네이버는 2대 주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럼 대신에 네이버는 뭘 얻어내야 되는 거냐. 지분을 일정 부분 넘기면서 얻어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야후의 동남아 비즈니스.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라인 야후의 또 자회사인 라인 플러스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플러스 지분은 받아가고 에이오 홀딩스, 라인 야후 지분은 일정 부분 소프트뱅크로 넘기는 이런 맞교환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다면 일본은 지금 디지털화가 굉장히 더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비즈니스를 떼내면 성장성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분 조정을 잘해서 라인 플러스의 동남아 비즈니스를 가진다면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반전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변수가 하나 있다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일본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겁니다. 다만 지금 미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굉장히 화를 내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네이버 입장이 더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단은 어떤 전략을 세울지를 정하고 나면 우리 정부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거중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네이버에 득이 되느냐, 큰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부분 주고 우리도 받고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잘 성립이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 야뿐만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론이요, 매우 안 좋더라고요. 매우 안 좋습니다.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요.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누적되어 온 그런 불신일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심지어는 보수지로 대변되는 모 C일보의 도쿄 특파원이. 거의 그냥 말씀하셨는데. 실제 본인의 칼럼에서 우리 정부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우리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계속 이렇게 친일본 외교 전략을 폈냐. 아니면 결국 일본과 가까워지면서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했냐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했거든요.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마치 우리 정부가 굉장히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티즌들의 그런 비판 여론들이 들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도 물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입장이 정리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에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결국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체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제자리 걸음. 약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 다만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담고 있다. 저가에.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대안을 잘 찾는다면 절충안을 잘 찾는다면 오히려 성장이 더딘 일본 사업을 떼내고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 사업을 지키는 방안.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일부 저가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오히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분을 일정 부분 털어내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현금으로 신규 사업을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협의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고. 지금 당장의 실망감은 있겠지만 네이버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AI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냉철한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사태 상세한 내용부터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까지 오늘 이정훈 편집국장이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